벨풍상 쏘지 마세요 진짜 안 쏘셔도 돼요 콘텐츠 할때는 벨풍선 안읽어요 그래서 그 알림도 꺼놓은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한데 안 쏘셔도 된다 이런 뜻이야 편하게 보세요 안 죽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따 너가 죽을 것이다 이따가는 다행이 아닐 것 같다 지금은 우회할 것 같다 깊은 뜻을 담고 있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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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서로 사과하고 훈훈한 분위기 나오면 진짜 우회할 것 같다 진짜 우회할 것 같다 진짜 우회할 것 같다 아, 진짜로 준비해 아! 회상 끝 자 이제 저기로 어떻게 올라간담? 자 여기 안 되겠지? 뭔가 필요하겠죠? 발전기 자 선을 쭉 따라가면은 아 놀래라 자 이쪽에 있죠? 근데? 안 돼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 선을 쭉 따라가 넘어가고 아 놀래라 총알? 어디 어? 엘리 진짜 시야 쓰레기네 잠깐만요 아 아 아 알았다 스읍 어떡하지? 일단 일로 가보자 지금 좀비 없지? 이 쪽지를 읽어봅시다 발전기 쪽지 엘리스 일병 이 악화됐다 요약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싸울 좀비는 이름이 엘리스입니다 연료가 없나봐 그래 저쪽에 이거 밀어야 되나? 안 밀리는데 아 저기 위에 올라가려면은 일단 여기 한번 뒤져보자 어? 아 아 왜그래 무섭게 아 왜이래 잠깐만 저기도 반짝이지 않았어? 어? 여기 있네? 여기 잠겼을거고 확실해 이거는 아 세모도 안 눌려 불만 들어오지 어 차에서 빼는건 맞는거 같은데 아 저거 속리 안닿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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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앜앜앜 온다 이제 워우~~ 어머 아 괜히 어려움 했나? ㅈ됐다 이거 나 아무튼 이거 손전등 필요 없다는 거지? 안.. 안 꺼도 된다는 거지? 얘는 어차피 못 보니까 퀸 먹어야겠다.. 퀸 먹어야겠다.. 아씨.. 아니 퀸 먹잖아! 퀸 먹고 간다 얘들아 퀸 먹어야겠다.. 아 죽이지 말고 피해달라고 보자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자 이제 기름을 어디서 구하는가 자 이제 기름을 어디서 구하는가 어머나 봤네? 에? 아 좀! 어머놈! 아니! 쟤네 눈 왜케 좋아! 어! 저기 채팅자 자꾸 그러면 얼립니다 어! 어! 온다! 어! 하아.. 하아.. 잠깐만요 하아.. 아 왜 내가 안얼리고 했을까? 잠깐만 하아.. 이케.. 하아.. 이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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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내가 안얼리고 했을까? 아 님들 아 왜그래 진짜 버럭콘서 좀 그만둬줘요 진짜 기분 나뻐 아 또 왔어 쉿 어 뭐야 어 뭐야 어 피하네 하나 더 오고 하나 저쪽에 하나 마지막 하나 패드에요 패드 님들 패드 님들 패드 님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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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다 c 아 다 잡는거였네 왜? 그 뒤도 훈수 둘 때 좀만 말 좀만 이쁘게 하면은 사람 기분이 안 나쁜데 자 뭐좀 하라고 아나시발부터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런거 좀 그만해 하아 아 아 좀 녹였잖아 어? 그만하세요 진짜 님들 녹였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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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 알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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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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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... I'll be back. Easy. Easy. Keep lookin' straight. Everything's gonna be fine. You're not gonna fall into that water and fly to a corpse. Nice. 그는 어디서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성원 성원 감사합니다.